자 안녕하세요 나만 인사하는거야? 안녕하세요 하지말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우리 현장에도 있고 우리 같이 또 영상으로 함께 나눕니다 자 그 논술을 열맥 강좌를 쭉 올렸는데 고민은 뭐냐면 이거에요 그런데 잘 모른다니까요 이게 안돼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딸한테 참 많이 혼났는데 나의 입장에서 논술을 이렇게 가르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논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첫번째 논술 이제 첫걸음 독해가 논술 합격이다 독해가 논술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독해만 할 줄 알면 합격 그대로 연결해서 쓰면 되는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적용이 돼요 독해하고 독해하고 그거 모아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따지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시 논술은 대학 논술은 창의적인 사고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문제 해결 그러니까 문제 해결 하려면 어떻게 문제를 파악만 하면 되는거야 그래서 독해가 답이야 그래서 오늘 이제 자 첫번째 뭐냐면 문장을 문장 읽기를 해야 되죠 자 문장 읽기를 해야 되는데 문단이 아니에요 문장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문장을 읽어볼거야 그 문장에서 문장을 읽다보면 문장에 뭐가 있냐 얘들아 문장은 뭐로 이루어졌냐 어휘로 이루어졌지 그치 단어로 이루어졌잖아 근데 그 단어 중에 야 이게 중요할 것 같은거 있죠 그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는거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오늘 것이 어디냐면 그러면 저기에요 2019년 건국대학교 1번 문제인데 제시문 가 한번 볼까요 가 번에 자 가 번에 첫째 줄 뭐라고 쓰여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가 없이는 문명도 없다 어?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첫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 문명 문명 동그라미 쳐보는 문명 동그라미 치는거에요 여러분 동그라미 치는거에요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이 사람이 진짜 문명을 얘기할까 문명은 원래 있어 근데 뭐가 필요하다는거야 부도 종류에요 그죠? 부도 동그라미 쳐보는 부 자 여기 첫번째 문장에 자 문장 읽기에서 부가 없이는 뭐도 없다는거야 문명도 없다 그래서 이런거 보기 좋게 부가 없이는 문명도 없다는거 부가 되게 중요한거에요 그죠? 여기서 지금 제시문 가해서 얘기하고 싶은거는 첫번째 줄에 뭐가 나왔어? 부가 없이는 문명도 없다 이거 두갈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핵심이야 이 말이 그 다음에 이제 부연의에 보세요 문명 발전과 다른 인간적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역사학자들은 이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이 뭐에요 이 점 이 점? 이거에요 이거 그죠? 그니까 이 부가 없이는 문명이 발전할 수 없다를 지금 문명 발전에 다른 인간적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전해 역사학자는 이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니까 역사학자들이 벌써 인정한대 이거는 중요해 안 중요해요? 부연이니까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번째 문단 그리고 그 관계가 상당히 복합적이라 하더라도 다음 두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어? 그 두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첫째 어떤 지역이나 국가 발전은 경제적인 발달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이다 보세요 뭐에요? 경제적 발달이죠 그죠? 그니까 문명이 발달하는건 첫번째 뭐에요? 경제적 발달 경제적 발달이 중요하다는 거에요 그죠? 경제적 발달 또 국가 발전은 그니까 국가 발전 국가 발전은 뭐에요? 경제적 국가 발전은 또 여러분들이 조금 확실하게 적으려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국가 발전은 경제적 발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경우 초기에는 하천 덕분에 농업과 교류가 촉진되어 경제성장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거 이 사람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둘째 어떤 지역이나 국가 발전은 지역이나 국가의 원활한 운영 보장을 하는 중앙집권하는 정치조직 어? 뭐죠? 두번째? 예 정치조직 중앙집권 정치조직이 중요하다 그쵸? 정치조직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사실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 사치현상이 발생한다 자 요런 두 가지가 바로 사치현상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 부의 부 그치? 사치가 뭐 얘들아 사치가 뭐 사치 내가 사치 좋아하지? 어? 좋은 거 좋은 거 사는 거 좋아하지 야 사치스럽다 여러분 사치스러운 거를 사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필요하면 사면 돼 그죠? 좋은 거를 핸드폰도 좋은 거 사고 싶지 그 이게 바로 뭐예요? 부가 있어야 돼 그 부를 이루는 뭐예요? 굉장히 발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뭐 정치조직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어? 부가? 그래서 발달하는 이 얘기예요 자 따라서 사치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문명의 요인이 돼 어? 사치는 또 뭐가 된대요? 문명의 요인이 된대 네 문명 문명의 요인이 된대 야 그죠? 자 사치는 다음 두 가지 우선 사치는 혁신과 교류 증대에 기여한다 어? 다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식을 통해 사회 권력과 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 어? 여기서 뭐예요? 사치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어? 교류 증대에 기여한다 어? 사치는? 문명의 요인이고 또 교류로 증대하고 그렇죠? 교류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표현 눈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뭐예요? 드러나는 것 때문에 자 사회 권력 사회 권력 사회 권력 그리고 명성을 강화한다 자 이렇게 쭉 적었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한 문장으로 이거를 내가 한 문장으로 적어보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해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들이 정리했어 지금 이게 어? 문단이죠? 한 문단에 이렇게 있는데 이 문단을 이걸 한 줄로 정리해보자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자 문장을 문장과 문장을 읽어서 뭐가 나오냐면 핵심어를 핵심어를 적었죠? 핵심어 동안에 쳤죠? 그래서 핵심어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정리했어? 그 다음에 이걸 연결시켜줘요 연결시키는 것이 뭐예요? 연결시키는 게 문장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아! 부는 문명의 발전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문명 없이는 문명 없이는 부라는 게 없다 근데 그 요인이 두 가지인데 경제적 발달이고 단은 정치 조직이다 그 정치 조직은 부를 증대시키고 그것은 문명의 요인이고 교류를 증대하고 또 보여진 것은 사회 권력과 명성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거 있는 건 그대로 쭉 적어두면 돼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첫 번째 문단을 내가 정리하는 거야 쉽죠? 아!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는 천천히 하고 훈련이 되면 빨리 해야 된단 말이야 왜? 100분밖에 안 주거든 그렇죠? 독해의 왜 우리가 논술이 어렵냐면 시간을 그냥 오래 주면은 누군지 다 풀 수 있어 시간을 쫙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의 개념을 동그라미 철하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치고 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리를 했지만 정리할 필요가 없죠 논술장에 가서는 동그라미 철거 보면 되죠? 근데 내가 보기 헷갈리다 그러면 어떡해요? 옆에서 메모해 놓으면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봐봐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버려 근데 이제 왜 이거 문장 만들게 하냐면 어떤 데는 지금 건국대는 그런 게 없지만 다른 데는 모든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 문단을 정리 쓰라 알았어요? 예! 다른 데는 뭐 어! 당국대라든지 뭐 한영대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걸 정리해서 너의 글로 쓰라 그럼 쓰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장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문단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전체 문단을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문제가 돼 있어요 뭐라고 문제가 돼 있냐면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갖다 보면 가, 나 정리했죠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그래서 어떻게 문제 이름을 그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우리 이제 그냥 선생님이 쭉 정리했는데 여러분 그 우리 영상 보는 학생들도 어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2019년 그 제시문가를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뭐라고 할까요? 독해가? 논술 합격이라고 했죠 문장 읽기를 할 때 자 중요한 부분을 동그라미 치는 택시어를 그리고 그거를 연결시켜 보는 거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한 문단이 정리된다 이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이 연습을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한번 지금 가번에 있는 첫 번째 문단만 했죠 우리가 그치? 근데 문단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문단까지 해서 한번 가번을 정리해 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현장에 있는 학생들도 한번 동그라미 쳐서 가번을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눌러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